식기장으로 놀러오세요! 금리 체크 완료 금리 체크 완료 급하게 가는 거라서 이건 콜드 확신 이 정도 콜드 확신만 해도 충분히 갈만 해요 콜드 확신용 왁스 바르고 코르크로 문질러주면 잘 붙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원래는 캠핑을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보드 타자고 하는 지인이 계셔서요 급하게 데크랑 장비랑 싹 준비했고 내일 오전에 스노보드 타고 오후에 캠핑하러 방문캠 하러 갈 예정입니다 급하게 차박용품 정도만 딱 챙겼고 장비 아 떨려요 너무 떨려 설레여서 잠이 너무 안와서 완전 새벽같이 출발했습니다 렛츠고 올 때는 너무 피곤했는데 두 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피곤해 너무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저기 슬로프가 보이네요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눈 감는 소리부터가 틀려 간지 체크 완료 아 진짜 와 해야한다 저거 시설 때문에 아 아 아 아 안 음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시간 타고 나가는 길인데 완전 밑에까지 주차도 다 돼 있고 올라오는 차들도 너무 많고 와 대박 저는 잘 타고 갑니다. 고생들 하세요.